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달 27일, 30대 남성이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사건에 친모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닌데요. 교육과 행정, 심지어 경찰까지 사회 구조의 결함에 대해 많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일단 사건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던 건지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라 입에 올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광주에 거주하는 계부가 의붓딸인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목포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살해한 사건인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의붓딸에 대한 성추행을 했나 봐요. 자신의 어떤 신체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기 의붓딸에게 전송하고 또 의붓딸의 그런 신체 부위를 찍어서 요구하는 등 이런 자전 성추행 그리고 성폭력까지 시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의붓딸이 다시 목포에 있는 친부로 친부에게 왔는데 친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해자가 광주에 구조하기 때문에 목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다루지 않고 광주를 이관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가 자신의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것도 경찰이 친모에게 알려줬는데 친모를 통해서 친부가 의붓아버지가 알게 됐죠. 그래서 안갚음, 버복을 하기 위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친모와 함께 목포에 내려와서 딸을 유인해서 자동차에 태워서 광주 근처에 있는 데서 살해했는데 그 친모가 그 앞에 앞좌석에 앉아있다는 이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뒷좌석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저수지에 발목에 마대쪽으로 돌을 넣어서 이렇게 묶어서 유기했고 이게 사체가 떠올란 상태에서 경찰에 수사 들어가니까 살인자가 경찰에 자수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친모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참고했지만 아직 법정 어떤 따질 부분이 있어서인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현 상태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또 센터장님이 여성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시각들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전반적인 계열을 보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결국 개인의 이탈, 개인의 문제로 드러나긴 했었지만 결국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의 성평등의 문제라고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성 혐오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모태상호나 상품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권치수, 여성에 대한 인권치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4대 강력범죄라고 이야기하는 살인방아, 성폭력과 관련된 강력범죄 보면 실제로 80% 이상이 여성에게 일어나고 있고 경찰 형사정책연구소에서 남성에게 발생하는 범죄들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점점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가 늘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항소에 불평등의 문제가 아닌가 해서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바뀌는 노력들,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들, 여성 인권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졌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건을 좀 더 깊숙이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피해를 입었던 여중생의 양이 사실은 부모님 이혼 후에 양쪽 집도 오가고 또 특별 심리치료도 받고 이런 생활들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직접 이 아이를 케어했던 그런 당사자도 만나보고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친부로부터 어떤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일시 수용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의붓아버지가 있는 광주로 전학을 갔습니다. 광주에 가서 생활이 얼마나 평타지 않았겠죠. 다시 5학년 때 먹포로 다시 전학을 왔어요. 와서 전학교를 다니면서 또 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아니라 먹포시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단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라는 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남매를 관리를 해왔어요. 상담 치료. 그런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상담 치료 자체를 거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는 거부했지만 특별 심리치료 프로그램까지 주선해서 받을 정도로 평타지 않은 그런 초등학교 시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중학교로 갔죠. 입학했는데 거의 두 달 만에 이런 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학생이 정말로 밝았다. 중학교 생활에서. 결석도 한 번도 없었고 친구들과의 다툼도 없었고 그래서 전혀 학교에서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이 정말로 밝아서 밝았는지 아니면 이 학생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떤 가정 환경을 티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밝은 성격을 했는지는 정말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금 생각보다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피해자가 제가 봤을 때는 우부다 아버지로부터 성폭 피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친부의한 가정폭력으로 실제로 금지 법원에서 적응지 명령까지 내려졌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친모에게 갔었는데 이 친모에게 갔었을 때도 우부다 아버지와 친모로부터 성적 확대 그리고 실제로는 신청폭력도 있었고요. 방임 같이 울고 어머니로부터의 방광이 있으면서 이런 성폭력 상태들이 계속 발생해서 이 아이가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없는 가정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없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였고 또한 이 아이를 그러면 사회에서도 과연 이 아이를 보여줄 수 있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도 이 아이를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의 문제로 자꾸 접근하는데 이 가정의 문제보다는 이 사회적 구성, 가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문제를 발생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끊임없이 발생해내는 문제들을 사회 안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전혀 그러한 시스템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냐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인 결함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불찰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까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관의 이첩의 문제 말씀하셨는데 피해자가 보통 신고하는 곳에서 이쪽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보통 이관을 시키고 그럼 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서류가 또 가는 과정에 일주일, 벌써 2주 정도의 시간이 전개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경찰들이 생각했을 때 피해자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의, 피의자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발생했었을 때는 사실은 피해자 중심,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먼저 피해자 중심을 생각하는 작동생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경찰들은 매뉴얼대로 움직일 때는 매뉴얼의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경찰의 어떤 매뉴얼의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사실 사상 움직이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성과 관련된 인권과 사람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인권의식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경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또다시 성추행 이상의 폭력을 당했어요라고 실제로 그 다음 날 가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랬다고 했을 때 경찰들이 이것을 이관하고 위첩하는 이런 과정에 대한 매뉴얼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는 충분히 접근의 개헌성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 살았었고 또 충분히 가까운 친모와 가까운 친모하기 때문에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개헌성이 있다라는 판단 속에서 보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실제로 선포용 전문 상담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염계해서 상담을 받게 한다든가 그리고 보호 받게 안전하게 조치를 취하는 방법들 하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경찰들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가해자의 편의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에 보통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많이 합니다. 경찰이 신고하면 피해자는 사라져버린다. 이런 게 이번에 나타난 바로 이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피해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 조치를 할 것인가에 중점을 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원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말 그대로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대한 시스템 부재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특히 경찰 쪽 얘기를 해보면 직접적인 살해 동기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안갚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대접해 보면 친부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고발했을 때 경찰이 이 사실을 친보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살해자는 친모를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이렇게 살해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경찰에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단순히 그 사건만, 그 사항만 보지 말고 전반적인 가족 사항이라든지 면밀하게 이렇게 이런 성폭행본 같은 경우는 친족의 의관 같은 경우는 먼저 살핀 다음에 다음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점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면 경찰에서 목포경찰서에서 강제로 이관하는 데 또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의 사건은 발생이 됐고요. 이런 점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물론 많은 하루에도 많은 신고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특히 친족 간에 이런 성폭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부에게 물어봤더니 친부가 신변보호 조치를 물어봤더니 친부 괜찮다. 그랬다고 해서 아는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지난 5월 3일 날 또 말 그대로 좀 저희 센터에서 추모제를 좀 진행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좀 진행이 됐나요? 난 너무 안타깝고요. 이제 급하게 저희가 진행되면서 노래라든가 춤을 추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무려 추모, 춤이나 노래로 추모를 하셨었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안타까움 그리고 저희가 추모제 준비하면서 작은 추모 공간도 같이 마련해서 지나가신 같이 추모하실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러였던 것 같아요. 이상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의 문제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 안전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친족관의 성폭력이 지금 발생하고 이것이 사례로까지 연결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것을 우리 어른으로서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그 미안함과 그 안타까움 그리고 어쨌든 이 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제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남아있는 가족들도 사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친부나 친모, 또 외국인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다른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족들은 좀 어떤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실제 저는 직접 만나진 않았고 언론을 통해서만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인데 친모라든가 계부는 어쨌든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선고이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그동안에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성폭력인 경우에 친족성폭력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어마한 또 굉장히 가정폭력 피해자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 심신적으로 힘들 거라고 봐서 처벌하지 않았었는데 2014년도에 실제로 처벌한 사례들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여성계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왜냐하면 언론으로서 물론 굉장히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도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아이를 또 보호해야 될 일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또 이번에는 살인에 어쨌든 밝혀져야 알겠지만 같이 참여를 아이를 불러내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처벌을 받겠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아이의 동생도 있다라고 있었고 이 아이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것에 대한 상담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걸로 또 상담과 심리치료가 같이 병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 그렇다면 사실 이미 사건이 벌어졌고 또 이렇게 또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지금 또 찾아야 될 해법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교육적으로나 또 행정적으로 먼저 풀어야 될 숙제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마치 이 사건이 한 가정의 비극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어떤 안일한 대처이지 우리 교육당국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바라본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교육의 복지 시스템의 문제다. 무슨 말씀이냐면 초등학교 때 정말로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초등학교에서 그 사례관리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이사, 학교 당국이 그런데 학교 당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자체의 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자체의 사례관리 내역들이 학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주장했던 것은 초등학교 때 이러한 관리 대상, 사례관리 대상 아이들의 이력을 중학교에 이관시켜서 중학교에서 신입생을 받았을 때 먼저 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면 좀 더 학교에 계시는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사나 아니면 요즘 교육복지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을 것이고 관심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두 달 만에 이런 사례를 당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낌새를 못했다는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불안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그래서 제가 이제는 하급 단계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든 것들을 다 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이 되겠지만 특별한 케이스 때는 우리가 교육복지 시스템 차원에서는 상급 학교에 이관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법률단에서는 교육청 법률단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 학교육당국에도 우리 단순히 학습만 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직업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특히 이제 윗센터도 있지만 교육복지사라는 분이 계세요. 학교에. 그럼 교육복지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기 위했냐면 그게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역할의 차이점은 상담사는 그냥 말도 모든 학생들 아니면 정말 원하는 학생들의 상담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교육복지사는 정말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 학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다수보다는 어쩌면 문제가 있을 만한 아이들을 소수라도 개별 사회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주 업무라고 봅니다. 교육복지사가.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복지사의 업무가 그렇지 않고 정말 프로그램 중심에 예산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물론 교육복지사 책임이라는 게 절대 아니지만 교육복지사의 업무에 대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공론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개최했습니다. 네. 계속 이제 얘기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실 저희 어른들의 역할이 정말 너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또 이번 문제가 또 성문제로까지 좀 더 확대가 됐던 문제다 보니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이 결함 좀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보완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아동학대 가해자의 70%가 부모에게서 일어나고 있고 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분리했다가 다시 온 가족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온 가족이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폭력 가해자의 80%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친정성폭력이 30% 이상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지기 때문에 밝혀지거나 알려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캐치하고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시스템이 한국사회 시스템이 아동학대 피해자들이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쉼터를 제공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기관들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그래서 해사못해 목포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폭력 피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학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이라든가 학교 현장에서 이런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아동학대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나고 있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종사부장 분들에 대한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인권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이 좀 견밀하게 들어가서 사실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에 여성을 만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의식 자체가 높아졌을 때 이게 정말로 성폭력이구나 이게 가정폭력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이 존중하지 않은 인권에 대한 친인팬의 문제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이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확장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교육 당국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저는 시스템이라고 계속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바뀐 것은 학교 현장에서 미투라든가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저는 전수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남자 학교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인한 전수호사가 전문가가 개입된 전수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아까 교육복지사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되어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사례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한 과정에 대해 실제로 사례관이 개입에 들어가서 다른 전문가가 연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피해자들이 봤을 때 피해사실을 저희가 피해자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범죄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범죄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 사회는 뭐냐면 그들을 결국 피해자로 보지 않는 시각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가정폭력 피해자를 그래서 여성을 보는 시각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교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성품화라든가 여성에 대한 성대상화가 실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로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바꿔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이들의 정책을 실현하는 관리적 정책을 받는 분들이 먼저 교육받고 이들의 감수성이 달라질 수 있는 교육들이 발현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또 일단 의원님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도의회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헤쳐나가실 것인지 또 어떻게 좀 변했으면 좋겠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학교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동생입니다. 동생이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성인들이야 감당을 낼 수 있겠지만 이 동생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한 겁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이 피해자의 동생이 학교에 재학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내용입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매번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이 확고가 안 되기를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당국에 제가 주문을 하고요. 두 번째가 계속 우리 소장님께서도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히 이번 사안처럼 정말 신중한 사안들은 개별 단위의 기관에서만 할 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와 또 경찰서와 또 민간 전문기관과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또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한번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일단 우리 어른들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사회가 함께 대책도 마련을 하고 또 함께 공론화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조치 소홀과 인권 침해. 여전히 이들을 보호할 어떠한 장치도,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 교육당국은 물론 행정과 경찰.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이슈토크였습니다.